경상북도는 제12호 태풍 할롤라의 북상에 따라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할롤라가 오는 27일 새벽 부산 앞바다를 거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휴일을 전후해서 도내 전역에 태풍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와 고추 등 농작물은 끈으로 단단히 묶어주고 도로변 낙석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라고 시군에 지시했습니다. 또 어선 등도 항구에 서둘러 대피하도록 하고 해수욕장과 산간계공 물놀이객에게는 사전 예고방송을 통해 주의를 당부하도록 했습니다.